와서 뭐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국값이 쌓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요 부분은 제가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더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뭐 오신 신도 분한테 무슨 장사 하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빌어 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제가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좀 그냥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얼굴하고 성함만 보고 이제 점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제 쭉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 분들이 오시면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냥 다 보여요 일단은 먼저 그분이 상황이 어떻다 뭐 이렇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수도 주고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안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일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풀어질까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실 때가 있는데 뭐 저는 그래요 뭐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쪽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좀 어 본인이 좀 빌 수 있으면 좀 마음으로 많이 빌고 가라 이게 제가 뭐 신령님들이고 조상이고 마음에서 많이 빌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보다는 먼저 많이 마음으로 빌고 정성으로 빌어라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힘들 때는 이제 분명히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비용이 뭐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분이 어느 정도 어 가지고 있는게 많다 없다가 보여요 제 눈에는 확 보인다고 하면 뭐 하지만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게 그 분한테 느껴져요 아 그분의 사정이 네네 사정이 느껴지고 보여져요 어쩔 수 없이 아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을 하신다 뭐 하신다고 간절하시고 뭐 하시는데 그걸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말 그대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이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못 맞히시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요런 부분은 요렇게 제가 막아 드릴 수 있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그럼 일을 해보세요 해 가지고 없는 분들은 진짜 저는 없다시피 일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있는 분들은 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보이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많이 해드려라 이렇게 어느 정도 공덕을 드리면 그 공은 다 본인들이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드려라 해서 이제 그분 다른데 또 어느 정도의 금액선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시는 신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어디 가면 국값이 얼마더라 얼마더라 이러시는데 그거는 다 그분들의 영향력이고 그분들 신령님이 그만큼의 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씀 나온 국제시기 때문에 그거를 남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용이 얼마고 적용은 얼마고 그거는 뭐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와서 뭐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국값이 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부분은 제가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더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뭐 오신 신도분한테 무슨 장사하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빌어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으로 빌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오시면 어쨌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국값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일을 하셔야 되실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꼭 일을 해야지 풀린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진짜 마음에서 빌고 정성을 빌고 한 번씩 본인이 힘들더라도 신당 타자 와서 빌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을 굳이 안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시는 신당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빌어 달라고 진짜 정성 들여 달라고 그렇게 가서 간절히 같이 열심히 빌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공덕 얻으실 거예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괜히 선생님께서 오해 받으실까봐 국값이 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그 신령님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셔서 국값이 싸서 뭐 그냥 대충 하나 아니면 뭐 원력이 없어서 그냥 저기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하셨던 분들이 말 그대로 덕이 없거나 그만큼의 뭐 풀어진 게 없다고 하면 제가 이 길을 못 가고 있었겠죠 저도 이렇게 나름 열심히 빌어 드리고 신령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나서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적게 받던 뭐 어느 적정 선을 받던 뭐 돈이 중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해 줄 수 있고 저희 신령님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없는 분은 말 그대로 그냥 적게 있는 분은 통 크게 본인이 알아서 얼마에 해주실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제가 얼마 해드리면 될까요 오히려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간혹 어떤 신도 분들이 진짜 힘든데도 일해주세요 하고서 뭐 나올 돈이 분명히 없는데 가서 이렇게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카드 뭐 현금 인출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빛을 져서 이렇게 굿을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굳이 빛 내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일을 해야 되고 진짜 이분이 너무 안 좋아서 풀어져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빛을 안 내더라도 그 굿을 할 수 있는 돈이 우연치 않게 마련이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짜서 빛을 내서 그렇게 억지로 굿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도 힘들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빌고 신당에 와서 절 한 번을 더 하시지 빛내서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그건 이건 제 소견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